사회 현안에 대한 논편을 시작하면서 자주 갖게 되는 그런 의문이자 의심은 왜 법관들에게 이처럼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는가 그런 의문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했던 두 건 가운데 하나는 사회로 총선 민정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권이나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모두 1년 이상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재판이 연기된 사례에 속합니다 어떻게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안에 마쳐야 되는데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이 현재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126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대해서 한 차례의 본재판이 그것도 1년 2020년 4월 15일부터 2021년도 4월 15일에 본재판이 딱 한 번 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김미리 판사는 어떻게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 기소된 지 1년 3개월 동안 그냥 변론 준비만 하는 재판을 6번 정도 개최했고 본재판을 한 번도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는가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이 5월 10일 날 열렸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너나 할 것 없이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존재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법관이든 일선의 판사든 간에 모두가 불안전한 존재죠 그런 불안전한 존재들에게 엄청난 그런 재량권이 주어지면 그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근의 그런 재량권 남용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정간예우와 같은 그런 구섭이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신껏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근거 의견을 8대4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양창수 전 대법관이자 현재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5월 7일 날 매일경제에 올린 의미심장한 칼럼이 우리 법원의 현저한 재량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법조세계를 잘 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지적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한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법률가들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검찰을 잠시 제쳐주더라도 법의 최후보로라는 법원 또는 법관 자신을 미리 마련되어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통제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필수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법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양창수 전 대법관은 바로 법원의 재량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다시 양창수 전 대법관의 주장입니다 우선 법률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 쉬운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진역이고 거기다가 막연하게 거지 없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진역형의 하한선을 2년 6골로 감경하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이란행의 스펙트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면 전에도 썬바가 있다 저의 해설을 간단하게 짜하면 어떤 피고인에게 사형도 때릴 수 있지만 그야말로 집행유예도 때릴 수 있는 것이 법관이란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도무지 비법조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법체계가 현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진 그런 법체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정말 문제가 큰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국사건과 관련해서 1년 2년을 뭉개는 것이 예사롭게 횡행되는 것이 그야말로 재판관 법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권이란 이름 하에서 다시 양창수 전 대법관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법관은 법률 등의 맹시적 구체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두루지네가 내가 전공 분야인 민법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는 만병통치약으로서 우리 법원은 이것을 금과 옥조로 이긴다 이 법리는 권리 의무의 발생 여부나 내용을 법에 정해진 구체적 사실을 넘어서 당사자들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정의 법규정이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를 확장하거나 제한 또는 아예 도회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법관의 재량을 얼마든지 발휘하면 유죄도 선고할 수 있고 무죄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제시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을 전후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도 소멸시효의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일은 새삼 들추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법적 안정성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 위와 같은 법 운영은 쉽사리 인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굴리자가 10년 넘게 두고 보기만 해서 통상이라면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을 것임에도 이제는 재판이 끝나봐야 비로소 기출을 알 수 있게 된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민법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원칙인데 2010년을 전후해 가지고 많은 종류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의 원칙을 정면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또 뭉개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이 민법을 오랫동안 다루어온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뭐에 연결되는 거 하니까 바로 법원과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엄청나게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양창수 전 대법관 주장입니다 또한 손해배상법에서는 법원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종국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을 깎아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법원 실무가 손해배상제도가 기본적으로 은필칭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것이란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 공평이라는 막연한 지표는 결국 법관의 정의감각에 의존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쉽상이다 민법에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과실상계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자연재해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특이체질처럼 결코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일정한 사건 유행에서는 관련자들의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배상액을 깎아주는데 이러한 처리를 사건 유행 자체를 법원이 정한다 이는 사람 사이의 분쟁에서 중화적 해결을 좋게 얘기는 기본태도 그러니까 나도 조금 양보한다가 배경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법관이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간예우가 엄청나게 만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죠 100억을 때렸는데 법관 재량에 따라서 30억으로 감형할 수 있으면 70억만큼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간예우라는 명복으로 막 퇴임한 사람에게 막대한 그런 수임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양창수 전 대법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시국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냥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양창수 전 대법관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법관에 기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법의 유연성은 보다 정진될 줄 모르지만 그 불확실성도 높아져서 종국적으로 판결을 받아보기 전에는 국민의 권리관계를 미리 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재판을 하는 법관과 인연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또 그러한 인적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향이 두주린 사회에서는 그러한 유연성이 오히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해를 입힐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저희 해설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그리고 이미 본인과 연이 직접 간접으로 닿아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법의 그런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국사에 큰 패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들이 큰 권력을 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선거 무효소송을 마냥 끄는 일이나 김미리 판사가 1년 3개월간이나 본재판을 열지 않은 것은 모두 한국법원의 재량권 남용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권분립과 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판결 과정에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적용되는 토양이 아주 우리 사이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정관예우라는 것이 없어지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양창수 전 대법원 판사 대법관의 그런 시각으로서 지나치게 한국의 법원과 법관들에게 그런 재량권이 엄청난 재량권이 제공되고 그 재량권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국사건과 선거 무효소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